정말 나도 역사를 하면은 나가야 되니까 고구부구 팔을 잡으면 돼요. 어, 팔 잡으면 돼. 잘해?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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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서리야. 어떻게 해?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 잠깐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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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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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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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affairs are the best of luxury people in your car. 이게 저 접착댕이 붙여온다고 진짜.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 얘네가 이겼는데.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잘했다. 자체로 아웃을 못했다고. 아웃은 안 되네. 자 이게 바로 박지성 선수팀이 이겼기 때문에 두 장의 실전 카드입니다. 아웃은 안 돼. 우리가 이겼어야 돼. 자체로는 내일모레 결혼인데 여기를 함께해 줬네 진짜. 아니 결혼식 다음날 지성형 자산 경기가 하는데. 제가 결혼식이 전날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캡틴이. 정말 참. 여기 런딩맨에서 K리그 경기장으로 촬영 가셨으면 하는. 공원입니다. 우리 진짜 K리그. 한 번 더 사랑해. K리그. 출발. 아우 괜찮은 애 진짜 얘거. 아 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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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민이 꼭 받으셨네. 여러분 진짜 자체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셔요. 예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자 이제 바로 출국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 출발. 고맙습니다 chose 온라인 연습. 어 Dawnton님 화이팅. 박수 화이팅 하나 둘 셋. 예예예예예예예예. 감사합니다. 잘한다. sai. 저희 쪽에 hin influences every day. 누구 장소강將 tips for you. ота working can do not relax. 역시 절친인 에브라와 호흡이 잘 맞는 보여. 한, 두, 세, 하여! 파이팅! enormous no, farbo입니다. 대한민국 살라네요. 순정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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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태전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미술교육전문 CLC 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폴딩전문기업 매직스폴딩도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보령제약 겔포스엠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